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왼손 밥 안 먹는 손 가슴에 밥 먹는 손 위에 수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일 날 케이블카를 개포한 대의도시 목포에서 목포에서 선혜원이 사랑하는 도시 목포 아시죠? 지금 현재 시즈버게로 주름 잡고 있는 최지구 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고 젖으면서 살고 있는 최지구라고 합니다. 지금 8개월 차 강의 어깨에 들어오는 8개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칭, 자평을 해보면 정말 많이들 한 것 같아요. 국립건강보험공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안전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국날방광계단에서 멘탈품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할까요? 맘매가 되다 갔어. 네. 이뻐서 좀. 네. 저는 샤벙샤벙주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동무당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선혜원이 오늘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정말 준비되어 가능하셔서 오늘 더 많은 것을 대략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저 싫은 참고로 저는 조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이 조시를 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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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